.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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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D랑 스페이스바 점프 위방향키도 점프네요 다른키는 다른키는 뭐 스킬 없나? ESG키는 어 뭐야 있다 오! 아 오른쪽 클릭이 이거네요 오른쪽 클릭이 이거 날아가는 거 있잖아 이거 오! 락데미지 없고 멀리 날리진 못해요 왼쪽 클릭이 폭탄 나도 데미지 있나? 없다 오 굉장히 이거 시점이 고정돼있네 이거 나한테 이러면 좀 조작이 어려울 수 있는 어우! 야 이거 좀 어렵다 카메라 시점이 나한테 조작 이게 게다가 지금 탄환이 그 곡포에요 곡포 오케이 아이온 오비드 호시를 한 저한테는 아주 쉬운 깐 때려오르겠지만 일단 목표는 쟤 뭐야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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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 미친 아 이게 목표가 따로 있는 건 아닌가 최고 몇 점까지 먹냐는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점프하고 습 오! 오! 존재형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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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오시면 돼 이쪽으로 다 잡음 다음맵 열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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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거 좀 어려워 근데 조작이 마우스랑 키보드 같이 쓰는 거라서 뭐야 저거 아 튕기는 거네 올라가네 이렇게 좋아 저거 저거 보스인가 저거? 뭐야 잘 안맞아 어우 꺾여있어가지고 어! 뭐야 어! 뭘 맞았어 못봤어 다시 왼쪽부터 잡자 낮은 애 있는 애부터 아 미안해서 죽은 거 아니야 얘 좀 쎄 보인다 지금 안 때려지네요 아 아니네 잡았네 와 졸라 어려워 게임 직스 무슨 블라스트였는데 직스 아케이드 블라스트? 방금 이제 써있습니다 좋아 일로와 다 덤벼 이것도 데미지 있나? 데미지 있는지는 모르겠다 실험해보고 싶은데 이게 밑에가 안보이네요 근데 이게 밑에가 안보여 이거 밑에서부터 시작해야돼 위에는 보이는데 맵이 아래는 안보여서 떨어지다 그냥 맞아 죽는 경우 있겠어 아래는 안보여서 다 잡았다 아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오케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죽으면 처음부터 하나요? 아니면 여기 200부터 하나요? 아 처음부터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응 펑이형 포탄 어딨어 포탄 이배부터 할까 그러고 맛 다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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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하하 으흐흰 좌질 뻔 아아 조졌다 제발 리미부터 해줘 오와 나이다 데미지가 없네요 이거는 우클릭은 오로지 이동용으로만 크루 굉장히 짧아 큐쿨이 나 쿨 굉장히 짧아 큐쿨이 아우 불이 이거 좀 에바네 향씨네 이게 어후 오우! 오우! 아 이게 죽었어? 이런 세상에 절로 가려있잖아 다른 롯으로 가보자 이거네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도 불 있네 오우! 좋아 문 열어라 오우! 오우! 좋아 야 이게 롤에서 만든 플래스 게임이야 근데 굉장히 이게 보컬인데? 게이밍? 이야! 이야! 오우! 얘들아 일로와! 그렇지 다 잡은거 아닌가? 밑이 안보여서 모르겠어 밑에 갈수 있는지 괜찮는지 하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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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겨 다 잡았다 오우! 다음 스테이지로 보루소고스야? 브랜드네 썰어 죽었네? 띠옹 어떻게 된거야 지금 아씨 뭐야 브랜드 아닌거 같애 패턴이 랜덤인가 와가랑 달라 무조건 왼쪽 오른쪽만 떨어지는 건데 왼쪽에 쏘니까 왼쪽에서 오고 가운데 가야 될거 같애 왼쪽 오른쪽 떨어지겠죠? 어 뭐야 어? 이거 가운데 떨어지는데 이거 떨어지는데 어떻게 알아?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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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떨어지는지 안보여 겉보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추는거야 언제 때리는거야 도대체 보고 피해되나 진짜 이거 어? 어머 으악 아아아아아아 전부저 피했네 떨어졌어 아 바닥에 계절이 생겨요? 아 뭐 몰랐네 아 더블로 쓴 것처럼 보자 한번 안 보이는데 다시 볼까 그것보다 이거 언제 죽는거 언제 맞는거 도대체 맞는 타이밍에 아 그런데 계절 생기네 방금 기모올때 때려졌다 기모올때 바닥에 계절이 없죠 적었으면 안생겼어요 여기 여기 때리는건가보다 팔 어? 아니네 퐁 자비좀요 자비좀요 꼼쪽 피해주고 언제 맞는거야 도대체 아 진짜 얼굴에 쌌네 가만있다 점프 한번 더 점프 또 방송 퐁이용 퐁이용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못봤어 씹어어 으하아아아아 하하하하하 허하하하 존나 어렵데 이거 결룡형이랑 얘기했을때 별로 안나 어렵겠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존나 어려운데 주작 아이 뭐야 주작이 너무 어려운데 포통 던지지마자 그냥 이거 안 던져도 그냥 맞는거 같애 지가 알아서 맞는거 같애 굳이 안때려도 그냥 피하는거에 집중해보자 한번 아 이거는 너무 빨랐다 봤는데 그니까 지가 알아서 지가 쏘는거 같애 이거 쏘는줄 알자 이거 오른쪽도 활용하면서 멍 오른쪽 클릭이면 활용하자 1점 큰거 대빵 쏜다 저 때 쏘는거 아닌가 우와 저 때 쏘야되는거 같기도 한데 기모올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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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쏘는거 맞네요 맞아지네요 저 때네 저 때 쏘는거 맞네요 음 기모올때 기모올때 팔맞추는거네요 오케이 이해했어 확실히 패턴도 알고 오른쪽 클릭 잘써야되는데 잘 안쓰게되네 근데 쓰면 화면 밖으로 나가버려가지고 피해주면 힘들어 이때 망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건 피하기 쉽죠 바닥만 보면 되는데 오케이 살짝 좀살짝 한 대만 쏘면 되네 한 대만 오케이 개쉽다 가악했어 가악했어 오우 오우 기모라 자식아 기모라 자식아 아 재밌다 이거 지금이야 그렇지 벌써 끝난건가 설마하는데 좀 짧은데 아 너무 아쉬운데 더하고싶다 브랜드 중간버스잖아 끝판왕베이가 없어 도란링 도란링 미친 유윈 2만천점 EK 이게 뭐가 점수가 다르네요 다 268 왜 이 사람 점수 다르지 끝났네요 아 굉장히 짧네 아 뭐야 이게 끝이야? 아 더하고싶다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여기까지 직스 아케이드 블라스트였습니다 아 성형 로봇 에피소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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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